옷 갈아입고 챙길 짐이 있으면 간단하게 챙겨서 빨리 나가 선생님 이미 상황 종료야 더 있어봐야 금순씨만 웃음꼴 돼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나가지 말랬잖아 뭘 도와줘 어떻게 도와줘 너무나 명백한 금순씨 잘못인데 그러니까 조심을 했어야지 어쩌자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어쩌자고 애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가 얼른 집 싸서 가고 다른 날 서로 연락하자고 금순씨랑 나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